그러니까 제 질문에 지금 답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유해가 지금 세종시에 가 있고요. 다시 주민들이 그 유해를 가져오는 것을 갖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시 유해 안치가 문제가 제기되거나 얘기가 거론이 되면 이 후보자님의 입장은 뭐냐는 겁니까? 유해 안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유해 안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김연아 후보께서 유해 안치를 묘지공원으로 채환을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묘지공원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유해 안치라고 제가 말을 바꿔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해 안치. 그럼 묘지공원은 반대하시고. 그럼 얘기해보세요. 묘지공원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묘지공원이 틀렸다면 유해 안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유해 안치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 시설을 추모할 때 어떻게 추모시설을 조성할 것이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이야기지. 지금 유해가 몇 구가 안치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모양이 될지가 저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찬성 반대를 이야기하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6천여 명의 주민 얘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 후보님께 토론을 하면서 좀 느끼는 소외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블로그에 유튜브에 보시니까 문제를 되게 잘 푸는 본인의 장기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두리뭉실한 이도저도 아닌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고 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교과서를 읽으시는 것 같은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이게 이제 사업이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정치 경험에 있어서는 제가 이 후보님보다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틀리고 때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조율하는 것이지 나는 입장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극렬한 입장에 대해서 중재만 하겠다. 저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국구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지역들을 대변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의 표를 받고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람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땐 자기 사람이면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국 장관 하나 위에서 포토라인 없애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6천 명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막지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후보자님께서 선거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주시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좀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서 속이 답답합니다. 후보자님의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